저 드디어 여권 받으러 가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? 이렇게 휴대전화가 시작되네요 아침에 일어난 날씨가 нашей 반anny 날씨가 나왔던PC인 17시 시베리와 함께 시 alternatives 잠시 10분 이 날 고객님의 시스템은 안심해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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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찍고 싶은데 너 자꾸 튕기니? 와 진짜 여기가 많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악이라고 해. 기름 있지? 응. 이게 오래되면 유리에 기름기가 돼서 잘 안 닦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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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또 가 기차를 타고 이 노래가 금지국이야 왠지 알아? 왜? 너무 폐폐색이고 향락적이야 옛날에 진짜 금지국이었어? 놀러가기만 하고 일하는 내용은 없고 춤 마시고 노래하고 춤만 춘다고 금지국이야 진짜 웃긴다 엄마가 좋아하는 친구 아니야? 엄마가 정면 피자 귀여워라 아이구 귀여워라 번번이야 여기는 치즈 여기는 1번 고마워 고마워 잘 맞을게 고마워 임명웅이 광고모델이라? 응 여기 이 집 장사 잘되더라 여기 그 때 아까 사왔던데요? 아이디어 좋더라 우왕 스포츠 사진찍고 감사합니다.